아 근데 이걸 참으려면 참죠 일단 덕도 한 마디씩 해주세요 아 오케이 진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강민아 2021년 행복하고 파이팅 아 좋아해 아니 강민이가 진짜 셀 것 같아 근데 허니 형이 마음이 여리고 맥주이 약해 아 나 안 돼 지켜줘야 돼요 저도 상처받지 말자 아이 게임 2021년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같이 가겠습니다 못 때릴 것 같아 처음에는 간만 먹자 서로 생긴 못 때리다니 이거 빵이래 아니야 나 마음이 안 생겨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약간 ABC 게임 같은 거지 아 반지야 반지 괜찮아? 반지 빼야 돼 와 이게 근데 과학적이 보이지만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 맞아요 게임이니까 일단 명승부를 일단 확인하자 웃으면서 하자 웃으면서 안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알았어 내가 이거 때리게 아 진짜 아닌데 안 내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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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명승부를 보여줬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간디 선생님께서 아니 근데 간디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서로가 더 소중해서 아 채로 가볼게요 가자 가자 э웅키디xide 아 아Seen 아 이게 앰뷸런스 앰뷸런스 이Com üst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